저희가 이렇게 비건식 1번씩 인원이 제대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비건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소스 있어? 셰프님, 이거 잘라주시면 안 돼요? 너무 작은 거 말고. 이쪽으로 줘. 그것도 짜줄게. 셰프님, 이거 불고기 좀. 불고기. 여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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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eal & 잘 먹지 않나? 저는 계속 먹지 않나? 저는 항상 먹지 않나? 저는 항상 먹지 않나?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더 잘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저는 어떤거예요? 나는 사실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거 그거는 너무 맛있지 않나 수제력이 에어프라이프 너무 맛있다. 이게 약간 치아? 아니요. 너무 맛있다. 음. 음. 그니까. 그니까. 네. 네. 쳐서 만만해 주인공 진짜 맛있지 아무튼 이 치즈가 썩어 네 이 치즈는 진짜乐 루프에서도 막요